안녕하세요. 강남아이비엠 포이토이 RC강사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셨던 준동사 편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분사 세 가지 다 나가야 돼가지고 오늘 많이 바쁘거든요. 저랑 같이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투부정사 정리를 해볼게요. 투부정사라는 친구는 왜 이름이 투부정사냐면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투부정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는 친구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각각 달라서 저희 정리를 좀 해볼게요. 명사 역할할 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명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주어 잇을 만들어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잇을, 뒤에 보어 형용사 붙여주고 진주어는 뒤에다가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치사 4를 넣어주시는 게 아니고 주어가 필요한 자리라서 투부정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라는 뜻이죠. 예약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볼게요. 이 사람이 계획을 한다. 어떤 것을 계획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플랜이라는 동사는 여러분 뒤에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아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 여기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convert라는 이 동사랑 어떤 전치사랑 잘 어울리냐면 into라는 전치사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니까 convert, a, into, b 이 표현 하나까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 전환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자리에 전치사 into 말고 전치사 to도 붙여도 상관없거든요. 그 다음에 convert라는 친구 말고 turn이라는 친구 또는 transform이라는 이 동사도 전환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고 이 친구들 마찬가지로 전치사 into나 전치사 to 붙일 수 있다는 거 이 세트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사무 공간을 회의 공간으로 바꿀 계획을 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우리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sim이라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있고 이형식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더라 여기 이제 sim이라는 동사 말고 여러분 사실은 appear 이라는 동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prove라는 친구도 뒤에 투부정사를 보호로 끄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동사 뒤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붙이는지 밑에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외웠냐면 앞글자들을 다 따가지고 외웠어요. 일단 made, 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wrap, we hose 이렇게 앞글자 먼저 따가지고 외운 다음에 옆에다가 채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일단 m에다가 manage라고 적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manage라는 친구는 관리 경영하다 의미를 가진 manage인데 manage라는 이 동사 뒤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각가지로 동사하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I manage it to arrive on time. 이런 문장이 있었을 때 여기 있는 manage를 관리 경영하다 라고 해석하면 진짜 어색하죠. manage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붙어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투부정사를 manage의 목적어라고 취급하시고 해석은 가까스로 제 시간에 도착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지 투부정사는 관리 경영하다가 아닌 가까스로 동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고요. 그 밑에 A에다가 afford라는 친구 뭐뭐 할 여유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악필이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되다 라는 뜻이다. 근데 여긴 afford 여러분 아마 거의 단독으로 잘 안 쓰고요. 앞에 조동사 can이나 could라는 조동사 같이 많이 붙여서 쓸 거니까 조동사한테 힌트 얻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decide, e에다가 expect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plan 투부정사, 그 다음에 choose 투부정사, 그 다음에 want, refuse, 거절하다 투부정사, agree 투부정사, 여기 aim 하나만 적어둘게요. 겨냥하다, 목표로 삼다, 그 다음에 promise 투부정사, 약속하다, 그 다음에 wish 투부정사, intend, 의도하다 투부정사, hope 또는 저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hesitate라는 주저하다 이 동사도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offer 투부정사, 제안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제공하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strive, 노력하다, 그 다음에 또는 struggle, 애를 쓰다 이 친구도 뒤에 이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외웠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근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동사들은 뒤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아닌 투부정사를 붙이는 동사들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었고요. 우리 밑에 보시면 형용사적 용법. 자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투부정사는 뭐뭐 할, 앞으로 뭐뭐 하기 위한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이제 형용사 역할할 때는 명사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ability 투부정사, 그래서 동사하려는 능력. 그 다음에 라이트 투부정사 동사하려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트 6에서 가장 잘 나오는 친구는 opportunity 투부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 effort 투부정사도 있고요. decision 투부정사. 그 다음에 조금 더 적어 보시면 means라는 이 수단이라는 친구도 뒤에 이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고요. 그 다음에 measure라는 이 수단, 조치라는 이 명사도 뒤에 이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사라는 게 어떤 자리에 있냐. 완전한 문장 앞뒤에 붙어있는 친구가 부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밑에 문장을 보시면 에디터가 주장을 했다.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대절 여러분 전체적인 부분을 그냥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절 안에 있는 주어가 publication이고요. 여기 지금 동사 원형을 쓴 이유가 뭐냐면 앞에 이제 당위선 동사, 주장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 주어 동사 사이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다라고 가정이 돼서 여기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publication 주어 be suspended라는 이 동사 수동태까지 여기까지 문장 너무 완전하죠. 그 뒤에 붙어있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고요. 여기는 투부정사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 노를 투부정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같이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동사 원형을 넣어주셔야 투부정사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reflect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투부정사의 동사적 특징인데요. 투부정사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투부정사 동사도 여러분 형식을 잘 지켜서 써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투부정사라는 투부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러분 need라는 동사가 있고요. 너 여기 지금 투부정사 넣을래, 명사 넣을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런 문제는 쉽죠. 왜냐하면 뒤에 관사를 데리고 또 다른 명사, 즉 목적어가 나와져 있어서 일반 명사는 들어갈 수가 없고 투부정사를 넣어서 아, 여기 있는 a large number of copies가 프로듀스의 목적어가 되겠구나 라고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성격이 남아있어서 뒤에 목적어를 취하거나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어가 등장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O형식 동사들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도 저는 이제 학원 학생들한테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그냥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외우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요청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하다. 세 번째 장려하다. 네 번째 기타. 이렇게 저는 카테고리 나눠가지고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첫 번째 요청하다 동사 정리해보시면 ask라, requests, 그 다음에 require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O형식 동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allow, permit. 그 다음에 authorize. 허가하다 동사 세 가지. 그 다음에 장려하다, invite. 이 친구 여러분 초대하다 라는 뜻 말고 장려하다 라고 쓸 때 O형식 동사로 씁니다. 그 다음에 encourage. 그 다음에 기타, 기대하다, expect. 그 다음에 상기시키다, remind. 그 다음에 조언하다, advice. 자, 이런 친구들 O형식 동사이고요. 동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 아니죠, 여러분. 뒤에 목적어 끌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투부정사 붙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친구들 이렇게 능동태 형태로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 수동태 형태로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 동사들 수동태 만들어 볼게요. 목적어 앞으로 이제 주어 자리에 가고요. 그 다음에 B, PP 형태에 그냥 아무거나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encouraged 넣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 이 친구 어디 도망가면 안 되죠. 바로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O형식 동사들이 수동태 형태가 됐을 때 B, PP, 투부정사 이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 형태 자체를 외워두시면 어휘 문제 푸시기에도 편하고 문법 문제 푸시기에도 편하실 겁니다. 여기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동사들 대표적인 O형식 동사들이고요. instruct라는 동사 지시하다라고 쓸 때 O형식 동사로 많이 쓰는 친구입니다. 자, 밑에 allow라는 친구 O형식인 거 확인하시고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명사 아니고 투부정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형식 동사의 수동태 형 이거 저희 방금 여기서 봤었습니다, 여러분. B, PP, 투부정사 이 P, P 자리에 O형식 동사들 중에 하나 넣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이 친구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문제 푸실 때, 여러분. 너 여기 지금 수동태 넣을래? 능동태 넣을래? 라고 했을 때 Invite라는 친구는 여러분 삼형식으로 쓸 때 바로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끄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동태 뒤에 지금 투부정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는 O형식으로 쓰는 동사라 수동태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형식 동사들 중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제 원형 부정사를 붙이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사역 동사들입니다. 사역 동사들이란 Help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역 동사 세 가지 누구 있나요?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여기 있는 이 have를 가지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I have the staff clean the room 이런 문장이 있었을 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have를 가지다 라고 해석하면 진짜 어색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have는 O형식 동사로 쓰는 동사라 무조건 시키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사역 동사는 그냥 시키다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help라는 친구는 사역이 아니고 준사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적을 하고 난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사역 동사처럼 동사 원형을 붙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는 투부정사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토익 시험에서는 사역보다는 have라는 동사 출제하는 걸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 여러분 사역 동사 have라는 친구가 있고요. 뒤에 이제 all your mail이라는 목적어가 있고 너에게 지금 pp 넣을래? 동사 원형 넣을래?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차이는 능동수동의 차이거든요. 동사 원형이 들어갔을 때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능동일 때 그 다음 pp가 들어갔을 때는 관계가 수동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능동수동 구분할 때 우리 뭐 해석해가지고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 보는 것보다 뒤에 목적어 용어를 보시는 게 사실은 가장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여기 지금 빈칸 뒤에 여러분 목적어 없는 거 확인하시고 수동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필기가 지금 굉장히 어지럽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밑에 조금 지우고 다시 필기할게요. 여러분. 자, 그 밑에 준사역 동사 헬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프라는 친구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인 거 확인하시고 뒤에 포텐셜 바이어스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동사 원형 넣을래? ing 넣을래?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헬프라는 친구는 무조건 동사 원형 넣어주셔야죠. 또는 ing는 안 되고요. to make라는 투부 정사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informed decis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 현명한 결정이라는 콜로케이션으로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동명사 보도록 할 건데요. 동명사라는 친구는 동사에다가 ing 붙인 친구이고요. 이 친구 품사는 무조건 명사라고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투부 정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됐었죠. 동명사라는 친구는 명사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주어 자리, 보호 자리, 그 다음에 동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친구입니다. 자, 주어 자리 쓰인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여러분 주어 자리인 것만 먼저 판단하시고 동사 빼고 동명사 ing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호 자리 쓰인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너 ing 넣을래, pp 넣을래? 라고 했을 때 어, 여기 지금 빈칸 뒤에 뭔가 목적어가 없는 것 같아서 made라는 pp가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상 여러분 make sure라는 친구를 하나의 동사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확실히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making sure, 이 친구 자체를 하나의 동사를 묶어주시고 뒤에 있는 대절 문장 이제 make sure의 목적어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 일단은 이 문장의 동사는 decide라는 동사인데요. decide 뒤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투부정사, 이 동사의 또 목적어가 있어야 하죠. 자, discontinue란 친구는 지속하는 걸 끊는 거니까 중단하다 또는 단종시키다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것을 단종시키는지 discontinue 뒤에 목적어 또 있어야 하죠. 근데 discontinue란 친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끌지 않고 동명사 ing를 목적으로 끄는 동사라 selling이라는 친구 넣어주시면 되고 우리 여기서부터 투부정사 여기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이 end라는 등의 접속사가 여러분 앞에 있는 discontinue라는 이 투부정사의 동사랑 이 포커스라는 이렇게 두 개 동사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들어가죠. 근데 그 명사 자리에 얼마든지 이제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developing이라는 ing 꼬리 동명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래서 동명사랑 투부정사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명사란 친구는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있고요.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아무리 명사로 쓰여도 투부정사란 친구는 전치사 뒤에 쓰일 수 없다는 점 이게 또 동명사랑 투부정사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있는 친구들은 동사 뒤에 어떤 동사 뒤에 이제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는지 여기는 특정한 동사 따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저는 여러분 앞글자 따가지고 먼저 외우긴 했거든요. 한번 적어볼까요? 뭐 의미는 없습니다. 메가, 스프, 시, 닭 의미는 없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수능 공부할 때부터 일단 이렇게 외웠어가지고 이게 익숙한 사람이라 여러분들도 제 것을 보고 제가 외우는 이 방법을 보고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M에다가 마인드 적어보시고요. 꺼리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그 다음에 enjoy ING 그 다음에 give up, 포기하다 또는 옆에다가 quit 이거 하나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avoid ING, 비하다 finish ING, postpone ING 그 다음에 suggest ING 그 다음에 involve, include 이 친구들도 많이 나옵니다. 포함하다 그 다음에 deny, 부인하다 ING delay, 미루다 ING 그 다음에 admit,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allow ING 그 다음에 consider ING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뒤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 ING를 끌어야 된다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지금 헷갈리는 친구가 누구냐면 allow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외우실 때 allow, 투부정사, allow, 투부정사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allow라는 친구는 형식이 정말 다양한 친구인데 일단 여기서처럼 이제 삼형식 동사로 썼을 때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까 봤었죠. 아까 어디서 봤었냐면 O형식에서 봤었거든요. O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뒤에 목적어를 끌고 그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붙어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allow라는 친구 바로 뒤에 빈칸이 있다. 그러면 ING를 넣어주시면 되고 allow라는 친구 뒤에 명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빈칸이 있다. 그럼 투부정사 넣어주셔야죠. 이 친구 능동태로도 많이 쓰이지만 수동태로도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빈칸 앞에 가려본 be allowed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는 ING가 아니고 무조건 투부정사를 넣어주셔야죠.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동사 외워두셔야 문제 푸실 수 있어요. 뭐 외워요 여러분. 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넣을지, ING를 넣을지 답을 고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밑에 우리 동명사랑 명사 두 개 또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두 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목적어 유무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사란 친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타동사 전제 하에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쓸 수 있고요. 일반 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정관사 뒤에는 동명사가 올 수 없다. 자 관사 뒤에 동명사가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좀 별표 쳐보시고요. 학생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관명전. 이 자리에 빵꾸 딱 뚫어져 있을 때 앞에 관사 뒤에 전치사 보고 중간에 무조건 명사 자리인 거 파악하시고 이 자리에는 동명사가 아니고 무조건 일반 명사 넣어주셔야죠. 또는 뭐 관영명 이런 친구 있잖아요. 여기 자리에 이제 동명사가 아닌 무조건 일반 명사 넣어주셔야죠. 왜냐하면 관사 뒤에 동명사가 올 수 없으니까요. 자 그 밑에 문제 보시면 여기 지금 애프터란 친구는 전치사라서 뒤에 여러 명사를 끌어야 되는데 동명사랑 명사 둘 중에 누구 넣을래라고 했을 때 뒤에 목적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애널라이징 넣어주셔야 됩니다. analysis 유 명사 넣으시면 안 되겠죠. 동명사 관용 표현 봅시다. 여러분 before I인지 많이 쓰이고요. 애프터 I인지 그 다음에 온 I인지 뭐뭐 하자마자 여기 온 자리에 어폰 I인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아인지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몇 개 조금 더 적어볼까 봐요. since라는 친구도 뒤에 여러분 동명사 I인지 잘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despite라는 이 전치사도 뒤에 동명사 I인지 잘 붙이거든요. 그 다음에 besides, 뭐뭐 하는 것 외에도 이 친구 뒤에도 동명사 I인지 정말 정말 잘 붙고요. 그 다음에 without이라는 뭐뭐 하는 것 없이 여기 보이나? 보이네요. 이 without이란 친구도 뒤에 동명사 많이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시험에서는 누가 나왔었냐면 experience라는 이 명사 뒤에 너 I인지 넣을래, 투부정사 넣을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experience I인지를 넣어주셔야 되고 여기 중간에 전치사 in이 생략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experience I인지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자 넘어가서 투부정사 관련 표현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있는 친구는 관용 표현이라서 사실은 다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는요. two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투부정사고요. 두 번째가 전치사 two인데요. 전치사 two 뒤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동명사 I인지도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two라는 친구 뒤에 이제 빈칸이 뽕 뚫어져 있고 너 여기 지금 동사 넣을래, 동명사 I인지 넣을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 뒤에 목적어 유무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게 투부정사라는 친구도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고 동명사라는 친구도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뒤에 목적어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뒤에 목적어 유무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외우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look forward to meet 넣을래, meeting 넣을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위에 있는 투부정사도 뒤에 이제 목적어를 가져야 되고 밑에 있는 동명사도 뒤에 목적어 유라는 친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유무로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look forward to, 이 표현에 있는 여기 있는 이 투는 전치사 투임으로 투부정사가 아니고 I인지를 넣어줘야겠다. 암기를 하셔야 풀 수 있는 파츠입니다. 첫 번째 일단 여러분 anxious 투부정사라고 했을 때 걱정하다가 아니고요.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동의어 조금, 여기 바로 옆에 있네요. be eager 투부정사 똑같은 뜻입니다. 뭐뭐 하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다. 그 다음에 be willing 투부정사 이 친구, 여기 있는 to도 투부정사라는 거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고 be likely 투부정사, be liable, be at, be prone 투부정사 다 똑같은 뜻입니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기 쉽다. 그 다음에 be about 투부정사 I'm about to leave. 나 이제 막 출발할 참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e eligible 투부정사 be scheduled 투부정사 뭐뭐 할 예정이다. be hesitant, be reluctant 투부정사 이런 친구들은 형용사 뒤에 to 명사가 아닌 to 부정사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밑에 문제 보시면 너 여기 지금 able 골래, capable 골래라고 했을 때 뒤에 여러분 투부정사 오는 거 확인하고 무조건 able 골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capable이란 친구는 뒤에 투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 오부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해석은 똑같지만 뒤에 투부정사 때문에 able밖에 정답이 안 된다는 거 밑에 이제 너 여기 지금 동사 넣을래, 동명사 넣을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둘 다 사실은 뒤에 목적어를 끌어야 돼서 목적어 yum으로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에 힌트, be supposed to 얘한테 힌트를 얻어서 여기 있는 to는 투부정사지 그래서 동사 원형을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밑에는 전치사 to 관련 표현이고요. 전치사 to는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두 개 구분할 때는 뒤에 목적어 유무 봐주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be subject to 명사입니다. 여기 있는 이 to는 투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 to라는 거 뭐뭐에 달려있다. 저 친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방요금은요 are subject to chang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change는 변경, 변화라는 명사입니다. 우리 방요금들은 변경의 대상이 됩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어디에 익숙하다라고 쓸 때 여기 있는 you to, 전치사 to라는 거 여기 비동사 자리에 get동사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accustomed 자리에 used라는 이 표현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get used to 명사, be used to 명사 이럴 때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많이 나오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죠. 헌신 전념하다라고 쓰는 이 표현 여기 있는 you to도 전치사 t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앞에 힌트가 있죠. contribute to 여기 있는 to가 이제 방향의 이동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 그래서 ing 동명사로 넣어주셔야 되고 밑에 있는 친구 볼 건데요. 이렇게 둘 중에 누구나 원래 라고 했을 때 해석해야 되는 어휘 문제인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 reluctant는 뒤에 누구랑 같이 쓰인다? 투부동사랑 같이 쓰인다. 근데 지금 빈칸 뒤에 있는 to는 명사를 끄는 전치사잖아요. 문법적으로 reluctant는 들어갈 수가 없다. resistance 잘 견디는 이 형용사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있는 친구 볼 건데요. 너 여기 지금 object 넣을래? oppose 넣을래? 라고 했을 때 둘 다 해석은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oppose라는 친구는 타동사라서 바로 뒤에 목적어를 끌어야 되는데 여기 빈칸 뒤에는 전치사 to가 보이죠? 그래서 object to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지금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여기 지금 자리를 찾는 문제잖아요. 어떤 자리인지 감이 안 와. 그러면은 오답을 소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쉽게 문제 푸실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친구들부터 먼저 지워보시는 거죠. 자 일단 보기부터 먼저 보시고요. a번이랑 b번이랑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 여러분 4개 중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 친구들끼리 팀 나누기 하면 훨씬 수월하게 답을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자 a번이랑 b번은 동사인데요. 이 문장이 동사 하나 있고 문장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a번이랑 b번 먼저 뺄 거고요. 그 다음에 c번이랑 d번 중에서 c번을 먼저 뺄 건데요. 여기 지금 동사 자리는 아니지만 형용사가 들어가서 뒤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식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형용사 자리가 아닌 게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려면 관사 뒤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바로 뒤에 관사 있는 거 확인하시고 아 여기는 형용사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c번 지워주고 d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동명사가 들어가야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 전치사 뒤에 이제 명사가 필요한데요. 그 명사 자리에 establishing a new set of guidelines라는 전체 동명사 구가 들어가져 있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a new set of guidelines는 establish your 동사의 목적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 건데요. 6번 문제 쉬워요 여러분. 자 a, b, c, d 보기부터 먼저 보시고 a 번이랑 b 번이랑 c 번이랑 이렇게 3개 묶어야죠. 이렇게 3개는 동사, d 번은 동사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궁금하셔야겠죠. 여기 자리 동사 자리예요 아니에요? 앞에 site라는 지금 인용하다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a 번인 b 번, c 번 다 빼줘야죠. d 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시전, 투부 정사 이렇게 두 개의 세트 표현이니까 같이 알고 가시고 뭐 plan이란 친구도 그렇고요. effort란 친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attempt, 시도. 이런 친구들도 다 이제 뒤에 투부 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라는 거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 건데요. 자 a, b, c, d 봤더니 문법 문제이고요. 우리 앞에 힌트 렛에다가 하이라이트 쳐보시고 이 친구 대표적인 오영식 동사, 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목적어, 그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넣어주시면 되고요. c 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12번 문제, a, b, c, d 보시면 동사 문법 문제이고요. 우리 앞에 이제 동사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자 위컬의 친구 대표적인 오영식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구를 끊어요? 동명사가 아니고 투부 정사를 끊은 친구죠. 그래서 to act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투부 정사를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대표적인 오영식 동사도 누구 있나요? ask란 친구도 있고 이런 동사들은 자꾸 이제 반복해서 적어가면서 외워두시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못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허가하다, allow라는 동사도 있고 permit이란 동사도 있고 authorized라는 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invite, 장려하다 동사 그 다음에 encourage, 장려하다 동사 그 다음에 기타 동사, 기대하다, expect 하나 그 다음에 상기시키다, remind 하나 그 다음에 조언하다, advice 하나 적어도 요만큼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준동사, 분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라는 친구는 일단 동사에다가 ing, ed를 붙여가지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다. 분사라는 친구 품사 형용사인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분사 문제를 풀 때 빈칸 자리가 형용사 자리인지 먼저 확인하고 보충하는 명사랑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잘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일단 분사라는 친구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할 수 있는데요.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겠죠. 밑에 넓게 찍은 pp 넣을래, 동사 넣을래 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야 되니까 우리 pp 형용사 꼬리, reduce라는 친구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분사라는 친구는 명사 앞에서도 수식 가능하지만 뒤에서도 수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랑 친구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꼴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자 밑에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 형태 ing 고를래, pp 고를래 둘 중에 누구 고르려고 했을 때 목저어가 있으면 능동인 ing를 넣어주시면 되고 목저어가 없고 빈칸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수동 pp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출제가 돼요. ing, pp 둘 중에 누구 넣을래? 뒤에 목적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ing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서부터 묶을 건데요. 분사 국어 여러분, 디테일링 이 단어 하나만 형용사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디테일의 목적어인 the requirements 이 전체 구 자체를 하나의 형용사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여기 있는 requirement는 디테일이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 이 전체적인 부분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는 거 그래서 저는 학원 학생들한테 여러분 앞뒤에 명사가 있으면 타동사 ing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뒤에 있는 명사는 이 타동사의 목적어 전체적인 이 부분이 형용사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명사 수식 여기 중간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후 또는 위치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게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더라 라고 이해해두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문제 푸실 때 pp 고를레 ing 고를레라는 문제이고요. 빈칸 뒤에 지금 목적어 없는 거 확인하시고 pp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문제 볼게요. 똑같은 문제죠. ing 넣을래 pp 넣을래 뒤에 목적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ing 넣어주시면 되고요. 빈칸 앞에 빈칸 뒤에 명사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빈칸 앞뒤에 명사가 있으면 타동사 ing 넣어주기 자 우선 분사라는 친구는 형용사라서 여러분 당연히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비동사와 같은 이형식 동사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 분사를 쓸 수 있는데 그랬을 때 pp랑 ing 둘 중에 누구 넣을래 이런 문제에서는 앞에 이제 주어 보어 이렇게 두 개의 관계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격 보어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 ing 넣을래 pp 넣을래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 보어가 보충하는 게 누구예요? 앞에 있는 주어잖아요. 여기는 result라는 친구가 여러분 사물이라서 ing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disappoint라는 친구가 감정유발 동사입니다. 감정유발 동사란 감정을 유발시키는 동사이고요. 이런 친구들은 ing, pp 두 개 구분을 할 때 사물을 수식하면 ing를 넣어주셔야 되고 사람을 수식하면 pp를 넣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어 자리인 것부터 먼저 잡고 이 보어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하고 주어가 사물이다 보니까 ing를 넣어줘야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목적격 보어 5형식 구문이고요. 여기 있는 목적격 보어는 당연히 여러분 주어가 아닌 목적어를 보충하는 친구인 거죠.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만 잘 봐주시면 돼요. 밑에 우리 find라는 대표적인 5형식 동사가 있고요. 이 친구 5형식으로 쓸 때 찾다 아니고 생각하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원어민들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I find it interesting. 난 그것을 흥미롭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많이 쓰고요. 뒤에 이제 목적어 some of the award winning books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ing 넣을래, pp 넣을래 둘 중에 누구 넣을래?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appeal 이란 친구도 여러분 매료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감정유발 동사입니다. 이 친구도 위 있는 친구랑 똑같이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목적어가 사물 임으로 ing를 넣어줘야겠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현재 분사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현재 분사라는 친구는 동사에다가 ing 꼬리를 붙여서 만든 친구이고요. 이 친구 이름이 현재 분사라고 해서 현재 시제랑 관련된 거 아닐까? 아니고 여러분 현재 분사라는 친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 분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 ing 뒤에는 여러분 능동이니까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타동사 전제하에.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자리 여러분 앞에 비동사가 있어서 보어 자리라 형용사 자리인 거 먼저 잡고 너 ing 넣을래? pp 넣을래? 라고 했을 때 confuse라는 친구 저희 아까 봤었는데요. 똑같은 감정유발 동사입니다. 감정유발 동사는 목적어 유무로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사물을 수식을 하면 ing를 넣어줘야 되고 사람을 수식을 하면 pp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 지금 보어 자리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을 하니까 주어가 누군지 찾아주시면 되겠죠? 주어는 the labels이고요. 이 친구 사물이라서 ing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과거분사 pp인데요. 과거분사란 친구는 id 꼬리를 붙인 친구이고 이 친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 친구라 타동사 전제 하에 뒤에 이제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는 거. 자 밑에 또 여기 지금 revised 넣을래? revising 넣을래? 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 자리 형용사 자리인 것부터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영명 자리이거든요. 빈칸 주변만 봐도 여기 자리가 형용사 자리라는 건 잡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포소 입장에서 수정이 되는 거니까 pp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사실은 ing 꼬리는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가 없냐면 ing 현재 분사도 있고 동영사도 있죠. 첫 번째 현재 분사일 때 왜 안 되는지 보시면 revising이란 친구는 수정하다. revise 뒤에 이제 목적어를 끌어야 분사 구문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전체의 부분이 제가 이제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을 해야겠죠. 앞에 명사가 있어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revising이란 친구가 현재 분사로 쓰려면 앞뒤에 명사가 있어야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여러분 뒤에 명사는 있지만 앞에 지금 명사가 없이 관사가 있잖아요. 현재 분사로 쓸 수 없습니다. revising이란 친구 저 자리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 동명사일 때는 왜 안 되냐. 여기 지금 관사 뒤에 명사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갔다고 봐도 안 되나요? 동명사란 친구는 앞에 관사가 있을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적인 revising이란 친구는 현재 분사일 때도 저 자리에선 쓸 수가 없고 동명사일 때도 쓸 수가 없어서 문법적으로 revising이란 친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revise라는 과거 분사 pp 넣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우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빈출 표현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challenging이란 친구는 그냥 굳어져서 쓰는 일반 형용사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분사가 아니고요. 그냥 사전에 찾아보시면 힘든 이라는 일반 형용사로 사전에 등재가 되어져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closing ceremony 폐회의식 또는 opening ceremony 이런 친구들 pp가 아닌 무조건 ing 꼬리로 넣어주셔야 되고 그 밑에 보시면 반대 의견 opposed 아니고 opposing opinions ing 꼬리로 넣어주셔야 되고 outstanding 이 친구도 그냥 사실은 그냥 굳어져서 쓰는 표현이죠. 미지볼된 또는 뛰어난 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몇 개 조금 더 추가해 볼까요? promising 이라는 유망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 약속하는 아닙니다. 유망한 토익이 좋아하는 형용사이고요. 그 다음에 보람찬이라고 쓸 때 rewarding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주변의 라고 쓸 때 여러분 surrounding ing 꼬리로 넣어주셔야 되고 주변 지역이라고 할 때 surrounded 아니고 무조건 surrounding으로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실된 missing ing 꼬리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굳어져서 쓰는 표현이라 여러분들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밑에 이제 pp로 굳어져 쓰는 표현들 뛰어난 distinguished 이 친구 뒤에 아마 거의 사람 명사 붙어 있을 겁니다. 뛰어난 경제학자 또는 뭐 뛰어난 교수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pp 꼬리로 넣어주셔야 되고 헌신적인 이라고 쓸 때 dedicated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정된 designated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친구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계속 봤던 친구들이죠. 감정유발 동사 분사 형태 감정을 느끼는 사람 명사일 때는 pp 사물명사 수식할 때는 ing를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친구들 다 이제 감정유발 동사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조금 더 추가해서 적어볼 건데 여러분 매료시키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observe라는 친구 이 친구 몰입시키다 라는 뜻으로 이 친구도 감정유발 동사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satisfy 만족시키다 이 친구 마찬가지고 gratify 이 친구도 감정유발 동사로 쓰고요. 그 다음에 refresh 라는 재충전시키다 이 친구도 감정유발 동사로 쓰고요. 그 다음에 overwhelm 압도시키다 이 친구도 감정유발 동사라서 사람을 수식하면 pp 사물을 수식하면 ing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라는 친구는 여러분 동명사랑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ing를 분사로 봐야 될지 동명사로 봐야 될지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두 개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너 여기 지금 ing 넣어올래 pp 넣어올래라고 했을 때 ing가 들어가면 우리 satisfy regular customers with the best service possible 여기 전체까지를 하나의 주어로 볼 수 있는 거죠. 동명사 9로요. 항상 동명사는 단수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동명사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만약에 여기 지금 satisfied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면 뒤에 주어가 누구예요? 뒤에 regular customers가 주어가 되는 거겠죠. 이 친구랑 여기 있는 동사가 스위치가 안 맞아서 여기 자리는 분사 자리가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보시면 너 여기 지급 included 넣어올래 including 넣어올래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included라는 친구는 동사 과거 시제로도 쓸 수 있고 즉, 동사도 가능하고 형용사 pp로도 쓸 수 있는 친구인 거죠. 여기 전체 문장에 보시면 여러분 빈칸 말고 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는 무조건 동사 자리로 넣어주셔야 되고 ing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 일반 형용사 고를래 분사 고를래라고 했을 때 분사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 친구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comparing 뒤에 comparing 목저어가 있어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빼고 comparable이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아마 근데 일반 형용사랑 분사 배틀 붙는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일반 형용사가 정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용사랑 분사 구분할 때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 보다 여러분 목적어 유무 잘 봐보시고요. 그런 차이가 없으면 일반 그냥 형용사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동사의 분사인데요. 자동사란 친구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 분사 pp 형태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란 친구는 무조건 현재 분사 i인지 꼬리로만 쓰는 친구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있는 친구들 따로 이제 i인지 꼬리의 형태로 외워두시는 것보다 그냥 앞에 있는 그 동사들 자체를 자동사로 외워두시면 자동으로 i인지 형태로만 넣게 되거든요. exist 존재하다 무조건 자동사 last 지속되다 무조건 자동사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자리에 lasted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는 자동사라서 pp가 불가능 특히 emerge 라는 친구 대표적인 자동사죠. 차츰 떠오르다 부상하다 라고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자동사 그 다음에 rise 마찬가지고요. remain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보시면 너 여기 지금 rising 넣을래 reason 넣을래 일단 rise 란 친구 자동사라서 pp 형태가 불가능하고 ing 꼬리로 넣어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as pp 된 pp 구문 as pp 구문 파트 6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as pp는 해석을 뭐뭐 된 대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예시 보시면 as expected 예상된 대로 요청된 대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친구도 들어갈 수 있겠죠. as stated 명시된 대로 그럼 토익 공부하는데 아직까지 state 동사 모르시면 안됩니다. 명시하다란 뜻이죠. 명시하다 동의어 누구 있냐면 specify 라는 친구 있습니다. 그래서 뭐 as specified 해도 명시된 대로 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고 as mentioned as discussed 논의된 대로 언급된 대로 요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된 pp 구문 예상했던 거보다 요 자리에 than expected 이런 친구도 들어갈 수 있겠죠. 또는 뭐 than projected 요 프로젝트란 친구도 동사로 쓸 때 예상하다 라는 뜻입니다. 밑에 문제 보시면 앞에 이제 as라는 친구 보고 pp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as라는 친구 접속사로 쓰면은 요 절 안에 동사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동사가 들어가려면 이 친구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있어야 그 뒤에 동사를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동사 자리 아니고 as pp 구문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논의된 대로 자 분사 구문 만드는 거 보실 건데요. 자 분사 구문이란 친구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부사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은 전체 문장에서 부사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저랑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원스부터 셰프까지 묶으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 원스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문장에서 빠져도 되는 자리 부사자리에 있어서 우리 이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자 이 부사절을 이제 짧게 추격한 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짧게 추격을 하냐면 일단 접속사 먼저 생략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주인절 주절의 주어랑 여기 부사절 안에 있는 주어랑 동일할 때 절 안에 있는 주어를 생략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동사가 능동태면 ing로 만들어줘서 여기 있는 hiring a famous 셰프 이 구문 자체를 분사 구문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는 여러분 중복되고 반복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 생략을 시켜줍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게 분사 구문 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이 분사 구문 여러분 파트 7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분사 구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분사 구문 해석은 주어를 보충하듯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분사 구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어떤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지 찾고 원문장 복원시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독해하실 때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사 구문을 가장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주어를 보충하듯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어를 당연히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하이유의 주체가 원래 누구였냐면 이시였거든요. 근데 그 이시 뭐냐면 주절에 있는 주어거든요. 항상 해석을 하실 때 뼈대 문장부터 먼저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 레스토랑은 더 많은 수익을 만들 거야. 근데 어떤 레스토랑이냐 앞에 이제 분사 구문 넣어줘야죠. 유명한 셰프를 고용한 레스토랑이라고 이렇게 해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를 보충하듯이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게 바로 분사 구문이고요. 자 밑에 분사 구문 특징 주로 이제 콤마를 동반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분사 자리에는 동사랑 명사는 쓸 수가 없다.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분사 구문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 있으면 현재 분사 ing를 넣어주면 되고 없으면 pp 형태인 과거 분사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밑에 이제 문제 푸실 때 콤마 요구 싹 묶어주시고 너 ing 넣을래 pp 넣을래 뒤에 목적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ing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밑에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콤마 까지 묶어주실 수가 있고요. 너 pp 고를래 ing 고를래 능동수동 차이죠. 뒤에 목적어 없는 거 확인하시고 pp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완료 분사 구문 분사 구문 시재가 주절의 시재보다 앞설 때 쓴다. 완료 분사 구문 여러분 시재로 문제 풀지 마시고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잘 판단해 주시면 쉽게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목적어 유무만 판단해 주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밑에 문제를 볼 건데 having traveled 라는 이 친구는 have pp 즉 능동 분사 구문 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traveled 라는 이 친구는 분사 구문으로 썼을 때 이딧꼴이 붙은 pp는 수동 인 거죠. 그럼 이제 능동수동 차이가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 유무를 보셔야 되는데 목적어 유무 보시기 전에 travel 이란 친구가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 인거 확인하시고요. 자동사는 pp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능동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해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제 푸시는 게 훨씬 쉽죠. 그죠? 자 우리 분사 구문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소형명 자리라서 일단 형용사 자리인 것부터 먼저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b번이랑 c번 동사 두 개는 없애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딩 로케이션 입장에서 얘네가 배정하는 게 아니고 배정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ssigned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 건데 여러분 3번의 보기 잘 보시고요. 우리 b번이랑 d번 이렇게 묶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는 무조건 동사인 친구들 그럼 여러분은 여기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궁금해하겠죠? 근데 여기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죠. 앞에 지금 동사가 하나 있고 이 문장의 접속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b번이랑 d번 지워주고 아 이 사람은 전문가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야죠. 앞에 있는 전문가를 수식하는 분사 구겠구나. 뒤에 목적어 보시면 되고 뒤에 목적어 없는 거 확인하시고 a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1번 보시면 우리 abcd 중에서 ab 이렇게 두 개 묶어야죠. 이렇게 두 개는 동사인데요. 여기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먼저 판단해 주셔야죠. 이 문장 동사 어디 있어 여러분? 이 문장 동사 여기 앞에 있는 wall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a번이랑 b번 먼저 지워줄 거고 c번이랑 d번이랑 구분할 때 뒤에 목적어 유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목적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dlighting c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푸실 때 여러분 빈칸 앞에 else 있는 거 확인하시고 else pp 요거 구문 파트 6에도 진짜 많이 나와요. 뭐뭐 된 대로 그래서 예정된 대로 라는 scheduled 라는 친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요렇게 준동사 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접속사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안녕